여긴 뭐죠? 주식구 관리사무소 봉사활동 봉사 여기서 하는 일 저기 안내 데스크예요 태국사람이나 우리나라에서 와서 피자 연장하는 거 안내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네 청국 전문의 단동에서 바쁘신데 저걸 10년 넘게 해오셨죠 재밌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년 넘었어요 왕언니 되겠는데 안녕 벤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? 일단은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해피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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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항상 어렸을 때는 웃음을 한 번 전 안 했었어요 여기 여기 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웃으면서는 되게 이쁘더라고 사람들이 이쁘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웃어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다 아 프로페셔널하지 않습니까? 태국만 안녕하세요 많은 분은 여기 계시는군요 재미있어요 저희 저희 그 전에 수술을 하는 팔 수술을 이렇게 껴 오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일은 안 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